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파송한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 안디옥에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여동만을 풀고 3차 전도행을 출발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2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3차 전도행을 출발을 합니다 3차 전도행 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2차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막으셨던 아시아 속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속주의 전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때 3차 전도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노마서라든지 이런 신학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3차 전도행의 대부분은 에베소 전도에서 사도바울이 시간을 보냈고요 3차 전도행의 끝은 다른 전도 때는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나중에 노마 감옥으로 압송되는 그런 것으로 3차 전도행이 마감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기간을 서기 55년에서 59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남아있는 에베소 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전도의 첫 번째 사건은 바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19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보편적인 경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그리고 대단히 불안정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들은 직접적이었던 간접적이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이 가르친 그 내용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아냐?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하나이며 동일한 실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서 이런 걸 못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전통을 이어받은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영생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도 모르고 예수를 통한 거듭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4절의 바울은 바울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 텐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지 않았냐 바로 그분이 예수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동안에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19당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일한 재세례입니다 재세례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재세례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구원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닌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례를 바울은 세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진짜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끔 세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세례 교육을 하거나 혹은 세례받을 분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요 학생 때 잘 모르고 미션스쿨 다니다가 혹은 군대에서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믿음 없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없이 받았습니다 다시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그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믿음이 약할 때 부족할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세례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재세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겁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의 하나의 분파로서 제세례파라는 기독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제세례파의 특징은 글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아세례의 부정입니다 애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건 세례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믿는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제세례파입니다 그리고 제세례파의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의 교회는 오늘로 말하면 카도리 처치입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카도리 교회 안 할 거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달라 갈라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카도리 교회가 현재 성서적으로 위반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고칩시다 우리 성경에 비추어 봐서 어떤 게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게 종교개혁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중에 카도리과 개신교로 나뉘었지만 이 당시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는 카도리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제도 속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다 그러니까 유아세례가 아닌 어른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세례파의 주장은 성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카도리계에 의해서도 개신교회에 의해서도 2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임제의 세례입니다 중요한 건 참된 신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그때 내 믿음이 어땠냐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참된 신앙이 평가되어야지 과거의 내가 어떤 신앙이었느냐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이완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본격적인 에베소 전도입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8절에 보면 강론하다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배경을 그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 말씀에 반항하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 가르치는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바울의 인격을 손상하며 그리고 나쁜 말로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나와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두란노서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에 두란노서원이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다 뒤에 읽었을 겁니다 두란노서원 두란노는 사람 이름일 겁니다 그 서원의 집주인이거나 건물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서원의 주강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서원은 건물 강의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원은 헬라 철학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서원이 비록 개인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공공적인 강의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강의하고 사람들이 와서 강의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방해 없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보금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서원에서 2년 그 후에 몇 개월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소 전도했는데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시아는 노마가 다스리는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속주 가운데 하나의 이름입니다 아시아 속주 그 속주의 주도가 에베소였고 그러니까 지중해 특히 그리스와 터키 바다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터키 서쪽의 지역들이 그 당시 노마의 아시아 속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속주에 사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그 전도를 받았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사본은 바울이 제5시에서 10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5시에서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오전 11시가 되면 모든 공공적인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친 시간은 두란노의 강의가 없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이 강의를 잘 들으러 올 때가 아니에요 공공시간이 끝나고 더 없기도 하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하여 빈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를 했고 입소문이 퍼져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간에 터키 서쪽에 그러니까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세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터키의 파묵갈래 위에 있는 히아라볼리스 교회라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국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전도를 할 때 직간접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간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따라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 에바브로 그리고 골로세 교회 창시자 빌레몬 그리고 마게도니아 출신의 아리스다고 그리고 고린도 출신의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총집결하여 복음을 전했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속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왕성하게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그때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직역을 하면 희한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희한합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늘상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면 희한하게 느끼고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이었냐면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기적이 능력이 얼마나 희한하고 놀라운지 바울이 쓰던 손수건 땀 닦고 설교하다 땀 닦고 했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여자가 들은 앞치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나 작업할 때 그 사람들이 둘렀던 앞치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갖다 덮기만 해도 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손수건으로 땀을 닦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꼭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냐고 물론 주일날 양복을 입을 때 손수건을 갖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저는 면바지를 입어도 반바지를 입어도 청바지를 입어도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제 아내가 이걸 빨고 다리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럴 여자는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냐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또 능력이 나올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기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지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처럼 놀랍고 희한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2부 예배 끝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목사님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성사학자들이나 요세프스 같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는 미신이나 마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거예요 대개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도시들이 그랬죠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비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주문 같은 걸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애군이 물러가고 귀신이 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어떤 집에 가서 애군을 쫓아낸다 무슨 병을 고쳐준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주문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미신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에베소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데 그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는 저게 진짜 효염없는 주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그 중에서 스계와의 일곱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악한 영아 나가라 그랬더니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귀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한다고 아는데 너는 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와서 나가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악귀가 그 사람을 올라타고 옷을 벗기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망신당하고 옷도 못 입고 도망갔다 라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자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예수 이름만 진짜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가지고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마술사들은 주문이 적힌 책들 마술 교과서죠 이런 것들을 바울 앞에 와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아랠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여러 경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무슨 기도죠? 바로 주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 그런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르는 게 기도인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입으로 말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믿음 없이 진심 없이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저 기도가 빠진 뭐가 될 뿐이라고요? 주문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 주문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들먹여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에베소에서 증명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힘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전도가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어떤 폭동이 일어났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을 끌고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해야려고 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바울은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만류함으로써 그곳에 가지 않아서 거기까지 끌려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바울의 동료였던 마게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끌려가서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냐면요 그 당시 에베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마의 아시아주 주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30만의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도 에베소 유적을 보면 아직도 다 발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마시대의 유적과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주변 종교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여러 개의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는데 가장 에베소의 주신으로 믿는 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커서요 폭이 68미터고 발굴된 게요 길이가 130미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전이 68미터에 130미터면 얼마나 큰 신전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높이 20미터가 되는 이런 돌기둥들이 127개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발굴의 근거로 지금은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전을 통해서 신전으로 제사들이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고 오다 보니까 에베소는 사람이 들끓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신전 수입이 짭짤했고요 여관, 식당, 시장, 가게 다 잘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잘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기념품 가게입니다 우리말로 기념품 가게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형상화한 혹은 아데미 신상을 조각한 이런 조그만한 것들을 사서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두거나 가게에 두거나 이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렸고 아데미 신과 관계된 것들로 인해서 에베소는 많은 부들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 발굴해서 나무로 된 아데미 신상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의 모형 것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폴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아데미 신전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금과 대부를 행하는 금융기관 같은 역할을 했다 얼마나 돈이 몰려들고 얼마나 많은 수입이 그 에베소를 들게 하는지 거기는 소아시아의 금융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은장색이에요 은장색 그럼 우리는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은 세공업자를 은장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데미에 살면서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세공해서 그것을 자기 가게에서 팔므로 대단히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길드 그러니까 조합을 조직해서 그런 것들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속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건 무상이다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분은 뭐냐면 에베소 하면 아데미고 아데미하면 에베소 아니냐 그런데 바울이 와서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 그러니 이게 에베소의 꼴이 뭐냐 아데미 신전의 위험도 떨어지고 에베소의 권위도 떨어지고 아데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하는 꼴이냐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뭐냐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 장사 못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로가 되어서 은장색을 조합을 중심으로 도시를 소동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엉망으로 만든대 우리 아데미는 이제 끝이래 이러면 우리 에베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들은 막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 원형극장으로 가서 세 시간 동안을 두 시간 동안을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이 지금도 거의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원형경기장이 그렇게 발달했던 도시예요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금방 난리를 칠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폭동의 불미스러운 결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시간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일에 개입합니다 당시 서기장은 도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시민총회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그 원형경기장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총회도 열리는 곳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진정하시라고 우리 에베소 사람들과 아데미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 같이 이렇게 끌고 오면 되냐 그리고 데메드리오나 은생석 조합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식으로 재판하겠다 그리고 뭔가 우리 시민들이 결정할 것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시의회를 통해서 우리 결정하자 그리고 이런 무질서한 것들을 노마 제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존경받는 서기장이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일단락 마무리되고 그들은 이성을 되찾고 돌아가는 것으로 사도행전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취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회당의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은장색 조합이 선동한 도시의 폭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보금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시아 속주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물론 그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모릅니다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전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나 혼자만 누릴 축복이 아니구나 그러니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이 땅에서 구원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보내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도 보내는 게 교회 가면 애들이 착해져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착해진 애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내 자식을 신앙으로 기르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없는 아이들이 믿음 약한 신자들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에베소에 몰려드는 아시아 속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베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요즘 나 혼자 교회 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헌신, 전도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지금 뭐 이때, 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은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는 사도바울같이 목숨 걸고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은 들어도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일에 마음 쓰고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다시 한번 사명을 느끼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 내게 찾아오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어 바울 같은 이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도시에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다 라고 할 정도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 받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